음식. 방송사별로 볼 컨텐츠가 너무 많은 거야. 그런데 그 채널을 하나씩 다 구독하라는 게 맞을까? 내 보고. 아니 그건 아니죠. 그치. 똑같은 거야. 뭐가? 하나만 구독해도 다 볼 수 있어야지. 맞지? 맞네. 컨텐츠. 이제 보는 사람 중심으로. 7개 방송사 컨텐츠를 자유롭게 즐기는 환승구독. 이런 보기 좋은 생각. 왜 안? 유플러스TV. 넥스트. 7개." 감사합니다.